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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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더 얇아 보이더라고요. 유니크하고 활용도가 좋은 트위드 자켓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쓰리타임즈의 엘레나 백을 매치해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트랩이 굵은 편이라서 어깨 맸을 때도 안정감이 있고 수납력까지 좋다 보니까 요즘 되게 잘 들고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더 다양한 무드의 룩들과 다 잘 어울려가지고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안뇽! 친구랑 школ이 있어보니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정상에 한국의 구멍이 생각나는 편이에요. 롬이 롬이 정말 귀여워요. dot com 너무 귀여워 여기 발음을 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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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브레이크 타임인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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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예이 이거 아닌 거 알지? 이게 초콜릿처럼 진짜 맛있어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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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보헤미안 서울 로고롱 슬리브에 유즛 림팬츠를 이렇게 매치해줬는데요 일단 탑은 래쉬가드 같은 소재라서 딱 입었을 때도 래쉬가드 수영복 착용했을 때의 느낌이고 신축성이 엄청 좋아서 되게 편한 착용감의 슬리브이고요 마치 매치한 유즈데님 팬츠는 룩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스커트랑 팬츠가 레이어드 된 디자인이고요 룩북에는 이렇게 자크도 있어서 열고 받을 수 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헤미안 롱 슬리브를 입어줬으니까 목걸이도 세트로 보헤미안 목걸이를 착용해줄게요 이 자켓은 알리스 제품인데 전 M사이즈로 착용했더니 딱 예쁜 샘이 옷 입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안주머니도 입고 딱 받아봤을 때 퀄리티가 되게 탄탄하다고 느낀 레더 자켓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오늘 가방은 이런 데님 크로스덱을 매치해주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도 알리스 제품이고요 가방은 가방까지 매치해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가볼게요 안녕 안녕 이거 이뻐 이거 이뻐 헤어 원래 이렇게까지 그러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Schwe develops! 사람들이 비투데이 있어! 혼자 가게 안 왔어요 하지만 그리 sol이 다 Welt음식으로 배가 안듣는 걸 끌고 아니겠지, 일부러 이름이 안되었어요 놀러서 먹습니다 귀 사람의 whispering first, 하나 남은 이이는 leo와 붙 flavors 여러분들을 위해 숙소가 다 먹었지만 carnival는 되게 좋아해요 테이프를 많이 샀어요 이제 음식을 하나씩 씌워서 산책을 주면서 시곁니다 attends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핎을 가면 되었고 바삭바삭볶 오늘 아침에 밥 사올게 밥 사올게 밥 사올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